오윤형의 금쪽 상담소 오윤형의 금쪽 상담소 오늘은 문을요 유혹의 눈빛으로 유혹의 눈빛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윤형의 금쪽 상담소 눈 많이 건조하신 것 같은데 오윤형의 금쪽 상담소 오윤형의 금쪽 상담소 오윤형의 금쪽 상담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분한테 홀리기 쉽상 오윤형의 금쪽 상담소 이분의 유혹력은 결혼 전에 찍은 결혼사진만 100회 결혼사진만 100회?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결혼 전에 맞은 뺨만 1000대 1000대요? 네 그런데 이분의 남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의 말 한마디면 대한민국 주부들의 여심이 그냥 이렇게 뒤흔를 낸 이분이 아주 유혹 휘어스트로 오시는데 장난 아니야 부부 상담에 대가 우리 오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오늘의 유혹 부부입니다 유혹 부부 어떤 분들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객님들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주세요 우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탑쇼스트 제 남편 김영균입니다. 사랑과 전쟁 그 언니로 워낙 유명하지만 이제는 또 저의 아내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민지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치매 먹을 때 얘기했잖아요. 마누라가 갑자기 욕이 왜 어때? 몰라. 곧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왜 마누라 피서 꼼짝을 못해? 이혼해 주세요. 뭐? 사랑 없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밥 많이 먹고 나서 한 3인분. 항상 음파 칫솔로 깔끔하게 나 관리해 주는데. 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쓰러져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엄청 팬입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앉으십시오. 진짜 박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웰컴티는 뜨거운 우부 금실을 위해. 우부 금실을 상징하는 자귀나무 차입니다. 자귀나무 차예요. 간력에도 좋고 불면증 해소에 좋고 우리 지영자기, 영규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쓰셔보시죠. 괜찮으세요 자기. 음 맛이 좋네요. 어우 진짜? 다 오르논. 그런데요 진짜? 아우. 본격적인 상담이 앞서서 사실 두 분의 멘탈 테스트 결과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멘탈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토끼가 되어 숲속을 돌아다니던 당신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하... 언니가 토끼야? 예. 저는 싸우겠습니다. 저는 1번 다른 사양감을 추천합니다. 저는 먹을 게 없어요. 저는 먹을 게 말랐어요. 아우 역시 추천을... 나 추천한 거 다 사잖아. 아... 아... 사랑하고... 박이다 또 골랐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멘탈 테스트는요. 위기 상황 대처법으로 알아보는 배우자 또는 연인과의 갈등 해결 유형 테스트였습니다. 어머. 너무 심오한 뜻이에요. 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만 남으라는 바람에 갈등이 깊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 좀 비슷한 부분입니다. 아유... 브라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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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두꺼워하지 않아요? 어... 약간 두꺼워한 부분입니다. 아... 자... 싸운다고 얘기했던 우리 민지영 고객님은 호랑이를 만나 싸운 당신은 위기 상황에서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불도저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상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의견만 옳다고 믿어. 반대방의 의견은 묵살 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와... 아... 박수가 또 반갑습니다. 남편의 박수가 있습니다. 묵살이 확 와닿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너무 그림대로 해석한 거 아냐? 아, 진짜. 있는 그대로. 아... 너무 있는 그대로다. 너무... 왠지 도망친다는 갈등상에서 회피할 것 같고 죽은 척 죽은 척 죽은 척. 모르는 척한다. 어떻게 하셨죠? 아니, 오늘은 너무 그림대로 가했다. 형님, 저희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만족한다면... 아, 그럼요. 우리 형, 부인이 또 김형규 교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또 민지영 씨 하면 국민 불륜이라는 타이틀인데 같이 살아본 소감이 어떤지. 진짜 국민이라는 타이틀은 아무나 못 붙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5년차거든요. 민지영 씨의 연기는 맞배기다. 현실에서의 민지영 씨의 그 현실 연기는 바라바 연기를. 사랑과 전쟁은 예고편입니다. 어? 오 땀나. 여기 부부 쏠는 받으러 온 거잖아. 까놓은 거 아니라고요. 두 분이 좀 알콩달콩이 있으신지. 톡톡 쏩니다. 두 분이. 아주 생존감이 느껴지고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서로 고발할 거 하나 있으면 하나씩 가볍게 시작하고 가죠. 아 고발 타임입니다. 가볍게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하면서 가볍게. 먼저 하시죠. 연애할 때는 정말 너무나 듬직했고 물론 한 살 연하지만 옆에만 있어도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정말 듬직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너무 저한테 집착을 하고 이 앞에 이렇게 물 잔이 있잖아요. 이 잔이 있는데 자기 어딨어? 진짜 이래요. 이상하게 본래 바보가 돼.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분 뭐 고발할 게 있다면요? 뭐 할 거 있을까요? 연애를 할 때 저녁 식사 자리였거든요. 저녁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받더니 어 여보 그러는 거예요. 어 여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연애 때? 연애 때 연애 때. 데이트 한 다섯 번 정도. 데이트 한 다섯 번 정도 할 때. 제가 이렇게 파스타를 먹고 있었는데 파스타를 이렇게 말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게 됐죠. 그랬더니 어 자기야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당했나?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랑과 전쟁 때 워낙 그 남편 배역을 하셨던 분들과 워낙 이렇게 돈독한 오빠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장난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여보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일곱 명, 여덟 명? 어. 선을 넘으시네. 아 네 죄송합니다. 저도 집에 계신 분한테 여보 나 오늘 선 보고 올게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어머 진짜? 네네. 이게 씬이 있다 보니까 배우들은 좀 그렇게 장난을 좀 치는 거 같아요.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이렇게 결혼 5년 차 민지영, 김형균 부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따뜻하죠. 네. 과연 오늘 이 부부가 어떤 고민으로 우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안녕하십니까. 왜 음악을 또, 음악이 이렇게 심각해. 좀 그걸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말렸죠 왜냐하면 첫 번째 유산을 하고 나서도 유산한 다음에 바로 시도를 하면 또 임신이 더 잘 된다더라 그런 얘기를 또 누가 이제 주변에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빨리 하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실 말렸거든요 많이 실망했어요 많이 실망했어요 아 정말 배란기 때 부부관계를 해야 임신이 되는데 그것도 될까 말까인데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나 오늘 배란 일인데 이렇게 되고 남편이 퇴근을 하는 것만 기다렸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정말 무면 잠도 바로 들어요 그런 아이에 관한 대화를 좀 많이 피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오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이에 대한 생각이 별로 간절함이 없고 임신에 대한 노력은 나 혼자 하고 있고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건강검진을 하던 중에 이제 바로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암 수술을 3개월 위로 놓고 3개월을 다 연속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간절하게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옆에서 너무 더 말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내 몸에 있는 장기 하나 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써봐야지 싶어서 괜찮다고 나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어떠한 앞으로 시련이 생겨도 나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저 냉동 배야 10개 다 다 사용해보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했거든요 저보고 차라리 이혼을 하고 다른 분을 만나서 차라리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내가 이혼을 해야 이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에 들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이혼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때 아우 이거 무슨 고객님들보다 제가 먼저 본긴 또 처음이네요 아우 이거 죄송합니다 상담실 들어올 때 두 분이 너무 분위기가 좋고 막 튀격튀격 이렇게 장난치시고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고민이 있는 고객은 전혀 몰랐거든요 아우 나님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한 주제죠 네 그리고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쭉 영상을 보니까요 서로 마음고생을 하는데 상처가 될까 봐 서로 이렇게 선뜻 말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마음의 어려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부부 만족도 검사를 가끔 해보는데요 이 두 분 해봤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보는 게 1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14가지 항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두 분은 심각한 정도에서의 결혼 생활에 있는 불만이 있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있는 불만이 있더라고요 14가지 항목이 전부다 이건 조금 힘들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정서적 소통에 있어서 두 분 모두가 다 뭔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런 마음을 아내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고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서로 오해도 쌓이고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문제도 견해가 갈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서운했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견해가 다름으로 또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면서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걸 의도적으로 더 피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약간 피한 면이 있네요 두려워서 네 그걸 싸우기 싫어서 좀 피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점점 더 이렇게 얻나가기 시작된 거죠 첫 번째 임신은 이제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적처럼 허니몬 베이비가 찾아와줬어요 어머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 거야 라는 생각이 이게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정말 결혼하자마자 우리 너무 가족이 된 거에 대해서 황홀스러울 정도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빠져들더라고요 엄마 아빠 놀이에 이미 정말 이만큼 아기 집이 보이고 막 이럴 때인데 막 난항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근데 우리는 막 아까 이제 태명을 부르면서 뽀문아 아빠 출근하고 일하고 오는 동안 우리 아빠 보고 싶어서 어떻게 막 이러면 우리 신랑도 뽀문아 아빠 빨리 일 끝나자마자 총알까지 달려올게 이러면서 너무너무 태교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 가족에 대한 그림을 너무 그려버렸어요 그랬군요 얼마만에 유산이 되셨습니까 사실은 6주 넘어가면서 아이가 심장이 안 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고 그 전부터 유산이 될 거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한 번 너무 빠져드니까 아니 꼭 이게 5주 넘어가고 6주 넘어가서 심장이 띈다라는 게 있냐 우리 애 조금 늦게 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니 나 좀 기다려 보자 좀 우리가 애가 좀 심장이 늦게 뛸 수도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거부하게 됐었고 8주가 넘어가서 소파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 또 의학적 관점에서는 좀 위험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엄마와의 산모와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조금 잘 의학적으로 시술을 수술을 통해서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폐혈증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주를 좀 아이를 품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평상시에 얼굴에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나는 피부 타입인데 이렇게 온몸의 발진처럼 다 뭐가 빨갛게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팔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라서 병원에 빨리 가보자 그래서 이제 장모님도 부랴부랴 오시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파 수술을 하게 됐죠 네 그 폐혈증은 치사율도 높아요 너무 제가 어리석었죠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놓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자마자 꾸며지는 이 나의 내가 만든 이 가족 이거에 대한 그림이 너무나 예뻐고 아름다워가지고 그거를 쉽게 포기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죠 받아들여서 뭔가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드셨군요 이미 네 결국 이제 회복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몸도 회복해야 되고 마음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어떤 회복의 과정을 겪으셨어요? 열심히 일을 했고요 바빠야 힘든 걸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아프다고 무너져버리면 더 깊게 깊게 무너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드라마도 하고 홈쇼핑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심리적으로 그 고통이 너무 컸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남편도 힘들어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방을 이미 샤워하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살짝 열어보면 막 울고 있어요 둘 다 좀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우리 남편분은 지금 우리 어떻게 조금 겪어나가셨어요? 그 회복의 과정을 저 같은 경우는 성격적으로 좀 뭔가 어려운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 그걸 좀 흘려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스트레스가 저를 찾아오면 제가 약간 일정 부분을 흘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아있는 스트레스를 제가 처리하는 스타일인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워낙 이제 노산이기 때문에 빨리 시도를 또 해야 된다 그래야 또 애가 빨리 생긴다 약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서 너무 이제 예전에 결혼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우리 하늘이 주시면 축복처럼 정말 키우고 아니면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 정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를 기억도 못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집착이 되고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집에 무슨 박스가 막 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오고 그러면 임신 테스트이라든지 아니면 베란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막 이렇게 세트로 막 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게 막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냥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을 돌보고 그냥 우리 행복하면 될 것 같은데 행복하면 나중에 또 생길 것 같은데 계속 혼자 주착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붙돕기도 애매한 거예요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그래 우리 임신하자 막 그러면서 저도 과연 그것이 아내를 위한 일인지는 고민도 되는 거죠 네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게 과연 궁극적으로 아내의 건강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도움이 과연 될까 네 또 아이를 제가 정말 원한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되면 지금도 안 그래도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더 거기에 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아주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진심어린 같이 공감이라든지 그런 게 형성이 안 되니까 이 또한 제가 첫 번째 이제 허니문 베이비 유산을 하고 나서 난 나이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난임센터에 가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계속 거부를 했어요 우린 아직 젊잖아 자연 임신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무너무 거부를 하니까 그거를 설득해서 병원까지 가는데 1년 반이 걸렸고 1년 반 만에 병원에 이제 발을 들였는데 인공수정 필요 없이 그냥 시험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근데 날짜가 안 맞아서 배란 유도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 임신에 또 성공을 했어요 바로 가자마자 근데 이제 이제 피검사로 임신 수치가 계속 점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하기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궁에 임신이 될 것 같으니 위험할 것 같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너무나 또 이제 무서운 얘기를 듣게 됐고 근데 검사를 하면 임신은 확실하고 계속 수치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정말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궁에 임신이어서 또 그건 또 네 임신 유지가 안 되고 7주 넘어가서 하혈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유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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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이거는 또 아 지금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진짜 의사들은 진짜 냉정하게 말한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임신 초기, 3개월까지를 First Trimester라고 해요. 그래서 첫 3개월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때 유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건강한 태아가 아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또 좀 건강하게 잘 아이를 가져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격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이를 잃은 특히 엄마는 나 때문에 유산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이가 뭔가 버텨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죄책감이 들죠. 두 번째 유산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 지영 씨의 마음에 굉장히 큰 타격과 동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를 다시 이제 갖기 위해서 다시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검진 결과 제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알아서 너무 다행이고 수술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고 수술을 잠시 이제 3개월을 미뤄두고 그 3개월 몰아치기로 제가 난자 채취를 정말 기계처럼 했었던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나 이런 뭐 수술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미루고 난자를 채취하셨군요. 그런데 또 우리 남편분 현균 씨는 또 그 상황에서 나름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는 처음에 좀 반대를 했거든요. 만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난자 채취를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몸에 부담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 3개월이나 4개월 텀을 두고 또 한 번 시도를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연속으로 3개월을 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몸이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그 호르몬 관련된 약들을 또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러면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한 번만 하자 저는 그러면 한 번만 하자 그런데 또 우겨서 또 한 번 할 거다 그래서 또 연달아서 두 달째 하고 끝까지 이제 세 번은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저는 자꾸 이제 걱정은 되지만 하지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이제 말리고 방해를 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서로 점점 더 이렇게 얻나가기 시작된 거죠.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이를 갖는 게 옆집 아줌마가 아이 갖는 거야?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당신한테는 그런 기분이야? 우리 둘이서 아빠와 엄마가 되는 과정인 건데 나는 그냥 당신한테 자기한테 내가 그냥 옆집 아줌마 같아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어쨌든 이 두 부부 사랑은 하지만 뭔가 정서적 소통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지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어요. 또 이 부부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요. 성적인 불만이었습니다. 네. 네. 문장 완성 검사 하신 거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지영 씨도 나의 성관계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의 성생활은 의미가 없다. 또 우리 남편분 형균 씨는 나의 성생활 아이에 대한 부담을 좀 마음에서 버리고 싶다. 나의 성생활은 멈춰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쓰셨어요. 근데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난임을 겪는 많은 부부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두 분이 하긴 하세요. 평소에.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예전에는 정말 사랑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임신만을 위한 그게 되고 또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서 또 서로 싸움이 되고 서로 실망하게 되고 아예 그런 기회를 안 만들고 싶은 거죠. 처음에 난임센터를 갔었을 때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난임센터를 안 돼.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했습니다. 몇 시에 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처럼 숙제 검사를 받는 것처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계속 이게 반복이 돼가고 병원의 도움을 안 받을 때도 계속 테스트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부부 성관계를 하게 되는 그게 한 달 두 달 1년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배란일이 무서워지는 순간이 와요. 너무 두렵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과연 맞는 거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눈이 마주치면 서로 피하고 배란일이 되면 막 쉬쉬해버리고 말 꺼내는 게 더 부담스럽고 그게 맞는 거야. 진짜 나도 드라마에서 밥 먹다 밥상 얻고 촛불 켜놓고 남편 슬리브 기다리고 이런 드라마를 많이 했잖아요. 연기를요. 하나도 없어요. 현실에서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점점점점 여자 민지영과 남자 김영균이 너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터널 시야라고 하는데요. 이 터널 시야의 함정 마치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양옆은 다 캄캄하고 저 끝에 있는 그 하얀 동그란 원처럼 보이는 터널의 끝 그것만 보고 가다 보면 길을 잃어요. 과연 우리의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그것만 향해 그냥 줄기차게 달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보면 임신에 좀 지나치게 몰두하게 된 그 지영 씨의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또 이러한 성적인 부부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어려워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항상 남편에 대한 가장 불만이 나랑 한 모든 약속을 지켜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암 수술을 하는 날 뭔가 있어요. 들어봅시다. 암 수술을 하는 날 합성성 암 수술하는 날 네, 수술하는 당일날 그날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족 면회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보호자 한 명은 동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날 회사에 휴가를 하루 냈어요. 근데 그날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남편이 없었고 나올 때 남편이 없었어요. 어머, 왜요? 자느라고요. 에? 자는 에? 어머 네 그러니까 휴가까지 내쉬고 하자, 하자, 하자. 어떤 상태인지 알았는데 어머, 약간 저만의 변명을 조그맣게 해보자면 이제 그 제가 아침 이제 수술 스케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몇 시에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가겠다 대기실 같은 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보겠다 그랬더니 배려를 좀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지 말아라 아침에 그렇게 일찍 오지 말고 수술 시간이 잡히게 되면 전화를 할 테니 그때 시간 맞춰서 와라.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전날 이제 좀 걱정되는 마음에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잤어요. 인두질 했네. 어떻게 인두질이네. 아니 정말로 당신이 내 말을 언제부터 들었다고 하필이면 수술하는 날, 그날 내가 자기가 정말 피로할 때 내가 너무 무서운 날 그날만 내 말을 들었냐 이거죠.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로 섭섭해지는 거죠. 맞아요. 머리로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서운했겠어요.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지영 씨 얘기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격하게 공감했던 건 제가 1년 동안 소파 수술을 3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옆자리 분이 이제 차에서 제가 조수석에 앉아있고 소파 수술 끝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딱 한마디였어요. 그때 커피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편 문이 혼자서 갑자기 그걸 더듬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하필 꼴랑한다는 말이 커피 안 돼. 그때 느꼈던 서운함은 정말 너무 명백하게 평생 가긴 가는구나. 가장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 배우자가 생각만큼 그렇지 못할 때는 거기서 오는 마음의 어려움이 뒤로 바랄 수가 없죠. 몸이든 마음이든 회복을 해나가는데 정말 모든 걸 동원해서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마 그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냈고 나는 이제 엄마가 되는 게 지금 내 인생에서는 가장 필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시기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배양해놨던 걸 이제 이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각오를 먹고 있었을 때쯤 어느 날 갑자기. 위경련이 엄청 이렇게 막 쪼여지는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이 위경련 같은 이 쪼임의 이 아픔이 아랫배 쪽으로 너무나 심하게 이게 오더라고요. 자궁에 뭔가 조금 어려움이 생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갔는데 자궁 성근증이라는 병이 이제 찾아왔었고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네.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 설명 중에는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정말 심각할 경우 자궁 적추를 할 수도 있다. 네. 자궁 적추를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네. 병원에서 임신이 되는 것도 사실 기적이고 자궁 성근증에서는 힘든 일이고 임신이 되더라도 유산이 될 확률이 너무 높고 이걸 또 넘어서서 조산의 위험이 또 너무 높고 난산의 위험이 높고 열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막 얘기를 저는 이미 다 들어놓은 상태니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임신 시도를 해서 내가 심장 뛰는 소리도 듣게 됐는데 아이한테도 그게 고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면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인 것인가. 내가 아무리 스스로 너는 괜찮아. 그래 너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단단하게 너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항상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도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알겠네요. 네. 이혼하자고 처음 얘기를 했었을 때도 냉동 배아를 5년 동안 법적으로 보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1년이 지나서 그걸 연장하시겠습니까 냉동을. 그게 이제 문자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병원에서. 그런데 이제 그 문자를 보고 무엇을 위해서 임신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오늘 병원 가서 냉동 배아를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하라고. 그래야 이제 미련이 없어지고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좀 충격을 받고 많이 미안했고. 제가 없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얘기에 이제 이혼을 한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게 하나가 더 제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랑과 전쟁에 대한 애착이 되게 커요. 애정도 되게 크고. 왜냐하면 저라는 연기자를 이렇게까지 사랑받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저한테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사랑과 전쟁 시즌 3가 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첫 대본부터 저한테 왔었는데. 대본을 이렇게 보는데. 마사지샵에서 데콜트 마사지를 받는 시니 장면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여기 새까맣게 수술 자국이 생겨버린 상황이잖아요. 모든 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고. 나는 여자로서도 실패한 것 같고. 아내로서도 실패한 것 같고. 엄마가 되는 것도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게 배우로서도 너무 이제 살이 찌고. 건강이 잃은 것 같고. 너무 망가진 것 같고. 거울을 봤는데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들었겠네. 너무 자존감이 바닥을 딱 찍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은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내가 견뎌낼 수 있어. 근데 이 나의 몸 상태가. 어쩌면 나한테 찾아온 아이한테. 아이를 힘들게 하는 과정이 되면 어떡하나. 이 고민이 있었다면. 또 우리 남편 현균 씨는. 내가 아내한테 힘내자. 우리 열심히 해보자. 라는 게 과연. 이 아내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그냥. 약간 다른 종류지만. 본질은.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염려와 걱정이란 면에서는. 저는 같은 걱정 고민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영 씨가. 몰두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다양한 각도를. 한번 좀 이해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몽이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이 더 간절해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몽이가 누가. 제가 17년 동안. 몽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26살에 만나서. 43살에 이 아이와 이별을 했는데. 제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버팀목 같았어요. 어떡해. 탁. 근데 어느날. 음. 몽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때쯤. 계속. 먹는 것도 토하고. 안 먹어도 토하고. 애가 너무.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도 하고. ссс. 몽이를 쳐다보고. 몽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сс. 괜찮다고 너무 힘들면 나 걱정하지 말고 가도 좋다고 대신에 뭔가 빨리 갔다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면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엄마 아빠가 돼줄게 그러니까 빨리 갔다 가 빨리 빨리 다시 우리 아이로 와줄래? 그래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필요 없었다 나는 몸이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모든 걸 올인할 거야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건 엄마가 되는 거야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너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우리 지영씨가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좀 미루고 그토록 아이를 좀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뽕이와의 약속 때문인 면이 맞네요 요즘에 이런 것들을 펫 로스의 증후군이라고 하죠 펫 로스를 겪으셨네요 정말 정말 힘드셨겠어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떠나곤 했을 때 이 슬픔을 박탈된 슬픔이라고 해요 이렇게 반려견이 떠났을 때 얘네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그렇게 지지를 많이 못 받아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면 유별 떤다는 소리들도 들어요 그리고 가족이 떠나면 장례를 치르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의 도리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없죠 제가 26살 때 몽이를 만나서 43살에 몽이랑 이별을 했는데 그 17년 동안 제가 이제 성인이 된 나이에서 제가 품었던 아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자식 같았어요 자식 같았고 제가 오히려 너무 의지를 많이 했었고 이런 에피소드가 저한테 있어요 드라마를 찍고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아팠어요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너무 열도 나고 아파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알았어 엄마 지금 정신없으니까 이따 전화할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몽이랑 같이 있으면서 몽이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잠이 들고 그 다음 날이 됐나 봐요 저를 몽이가 막 깨워요 그래 그래 몽이야 누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봤더니 제 침대 옆에 베개에 사료를 이렇게 물어놨더라고요 챙겨준 밥을 이걸 안 먹으면 누나가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근데 보통 동물이잖아요 먹을 거 앞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몽이가 그때 사료를 물어다 주고 저를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서 이걸 먹으라고 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그때부터 저의 모든 기준이 몽이가 됐던 것 같아요 몽이는 저를 또 한 번 살려주더라고요 산후풍 때문에 발톱이 빠질 정도로 너무 아픈데 몽이가 그때 쓰러진 거예요 심장만 위로 그래서 계속 침대에서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던 제가 몽이 약을 먹여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병원을 데려가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고 배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 지더라고요 마지막 날 제가 몽이한테 했던 약속 힘들어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빨리 갔다 빨리 와줘 정말 너한테 정말 너무나 좋은 엄마 아빠가 돼줄게 이제 형이랑 누나 그만할 거야 하고 약속을 한나라 빌면 몽이가 떠나게 되는 바람에 그게 마음 한구석에 너무나 남아 있었던 것 같고 몽이랑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건강검진을 했던 거고 몽이가 떠나고 40일 만에 제가 안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집착 아닌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말할 수가 없네요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으셨군요 너무 컸어요 네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얘가 떠나서 다시 우리의 자녀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내가 더 임신에 성공해야 되고 몽이를 만나야 되겠다 빨리 갔다 가 빨리 빨리 다시 우리 아이로 와줄래?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 현균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같이 몽이를 7년 동안 같이 돌봐주면서 연애 2년, 결혼 5년이니까요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동생이나 자식처럼 돌보고 정말로 아끼고 그랬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몽이가 떠나는 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와이프의 그런 슬픔이 없어질 수 있다면 몽이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런 부분은 저도 똑같이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제취취라든지 냉동배화를 할 때 반대를 하다가 그래서 저도 하자고 한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강아지도 키워봤고 딸도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연관적으로 짓고 깊게 생각해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깊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강아지랑 임신이 그게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슬픔은 너무나 지금 함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이를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정말로 하셨고 남편부도 그걸 심정적으로 동의하셔가지고 그 과정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의아한 부분이 저한테는 또 남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17년 그거는 너무나 소중하고 뜨거웠던 행복의 순간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사건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러면 나중에 약간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나쳐지면 너무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게 돼서 그거를 잘 정리하지 못하죠 이거의 극단적인 예가 사망한 가족을 장례를 안 치르는 경우도 있죠 집에 모셔면 이거 너무 끔찍한 거긴 하지만 매우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영 씨도 몽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신적 사고처럼 느낄 정도로 그러한 아주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을 잘 1년이란 시간을 버텼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몽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몽이가 나한테 다시 돌아와 줄 거라는 그 약속을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을 제가 이겨낸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몽이한테 사실 지금도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만 지영 씨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약간만 지영 씨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몽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몽이가 어떤 약속을 지영 씨하고 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누나 내가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을게 누나 나 떠나도 용기를 잃지 말고 건강 지키고 건강 반드시 찾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챙겨도 먹고 내 몸도 관리하고 필요한 건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몽이와의 약속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지영 씨의 마음은 너무 이해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정말 가슴 깊이 이해하지만 이 선에서는 지영 씨가 조금 본인의 마음을 좀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지영 씨가 많이 쓰는 말들 중에는 지켜줘야 된다 나랑은 모든 약속을 지켜주는 게 없는 거예요 몽이한테 했던 약속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몽이를 지켜야 한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지영 씨가 혹시 어린 시절에 그런 조건 없는 사랑 정말 그냥 네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네가 어떤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의 경험이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저는 사실 엄마 아빠가 하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너무나 소중한 딸 그렇게 사랑도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어우 우리 딸하고 안아주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20대 초반에 오빠를 낳았는데 할머니가 빨리 애를 하나 더 낳아라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게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딸이 태어나니까 시어머니가 거리를 떠보지도 않네 너무 억울하고 엄마가 서러웠고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5월생인데 제 남동생이 6월생이에요 다음에 거의 그런 출산하자마자 다시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가 20대 초반이었고 어린 나이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가 태어나고 제가 태어날 때 엄마 가슴에 종양 같은 게 생겼어가지고 수술을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지만 저한테 젖을 물릴 수도 없었고 또 저랑 동생이랑 생일차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엄마가 임신을 했잖아요 저는 갓난장이 아기인데 동생이 바로 태어나니까 엄마는 동생을 대게 되는 거고 저희 할머니는 오빠만 끼고 살게 되고 그랬던 저희 어린 시절 얘기를 커오면서 계속 들었어요 친할머니가 손녀 자랑을 하잖아요 아기 때 요만한 아기가 젓가락질도 못하는 아기가 이렇게 생선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야물딱지게 해서 밥을 챙겨 먹었다고 제가 저희 엄마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딸은 유치원 때부터 혼자 수술으로 가방 착 챙겨가지고 어디를 내놔도 얘는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서럽죠 생선을 어겨주신 적이 없잖아요 제 입에 서럽죠 오빠랑 동생 입으로 먼저 갔었고 제 가방을 싸주신 적이 없잖아요 제가 혼자 했었어야 학교에 가서 안 혼났잖아요 나이 마흔에 노산의 몸으로 유산을 반복하고 암 수술도 미루고 난자 채취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이겨내고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거를 이해를 못 해주시니까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자궁 성꾼 중이어서 어쩌면 자궁을 적출해야 될지도 몰라 라고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애는 나야지 많이 힘들었겠다 어떡하니 그래도 네 몸부터 챙겨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갖는 일이다 너무 진짜 이거 힘들었어요 사실 정말 그랬겠네요 그런 좀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지영 씨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부모는 사랑해줬던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상처를 얘기하면 제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꼭 부모를 원망한다기보다는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지고 크면서 사실은 나도 이게 힘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소통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픈 이 마음은 중요한 대상한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꼭 사과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지영 씨는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는 나한테로 돌아오고 어떤 집안의 일들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전혀 중요한 존재로 고려되어지지 않는 이렇게 크는 경우라면 유난히 뭔가 중요한 관계 소중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에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로서의 소중함이라든가 존재로서의 안전에 대해서 지켜주는 거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죠 그럴수록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돼 이런 거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사랑 나라는 존재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반려견들에게 주인을 굉장히 따르죠 그런 반려견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몽이가 줬던 그 조건 없는 맹목적인 사랑이 지영 씨한테 줬던 의미가 더 크고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잊지 못하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너무 소중하고 눈물이 나고 너무 그립고 사무치도록 그립고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나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는 느낌이 들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치 광야에 옷을 벗고 이렇게 헐벗은 상태로 신발을 안 신고 왜 이렇게 허 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무서워요 박사님 왜 그러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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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해요? 들여다보고 계셔서 너무 무서워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제 기분이나 감정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랑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도 이게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가장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게 딱 결혼을 하고 나서 저랑 남편이랑 몽이랑 제가 처음으로 임신을 했었을 때 그때 딱 그거 처음으로 욕심이 나서 지키고 싶었던 게 그게 딱 처음이었어요 너무 지키고 싶다 그렇게 욕심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내인 지영 씨 얘기를 좀 들으면서 왜 그거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하는 걸 이해가 이제는 좀 되시나요? 이야기를 듣고 네네 아 지영 씨한테서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면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거의 목소리가 작아져 네 물론 지금 이제 몽이는 저 하늘에 가서 지영 씨를 잘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지영 씨 곁으로 오지 않은 미래의 아기도 그 곁으로 아마 기회가 되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몽이도 미래의 아기도 아닌 사실 지영 씨한테 가장 편히 되어줄 사람은 바로 누구죠? 그렇죠 바로 옆에 계시는 한 30cm 옆에 계시는 바로 이분 네 네 은영 매직 뿌려드립니다 내 편은 남편 내 편은 아내입니다 잊지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예계 최연소 아이돌 출신의 오빠 제공호입니다 김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인분께 오빠를 소개시켜 달라고 너무 매력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애기 3명에 막 기본으로 800만 원 어느 엄마나 그런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다라는 사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너무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본인의 결핍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투자하는 거죠 근데 수업 봤었을 때만 그렇게 대화를 해요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더 이상은 통통이가 무슨 말을 하든 난 그냥 듣지 않을 거야 너 알아서 해 그때 감정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요